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우리가 아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로 그분을 모셔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오실 주인공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심은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아니 아니 심은 너는 아느냐 김밥 옆구리 터이는 소리를 입만 열면 유행어가 줄줄줄줄줄 유행어가 솔솔 나오고 바로 그분 코미디언 개그맨의 금은 보아 김보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자존심과 김보아씨 따라 desktop 했어요 아 자존심 상해 김보아입니다 자 오늘 아 그 사람에 나와주셔서 넉넉 감사드리고 인사하실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유행어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드디어 나오셨구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앗덩어리 매력덩어리 김보아 인사드리겠어요 반갑습니다 요즘의 근황은요 저는 이제 한 제가 데뷔 년도가 M본부의 일기생이에요 개그계 일기거든요 그래서 81년 6월에 데뷔해서 한 십여 년은 제가 개그를 했었고요 코미디 개그를 했었고 나머지 30여 년은 교양 정보 아침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그런 주부 토크나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기 말씀드리기 잘하세요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뭐 예능감 그리고 그 교양감 아이고 그리고 왠지 또 다큐감 같이 아이고 다큐 모든 방송이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저도 이제 방송한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처음 뵙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유승민 씨 전 정치하시는 분인가 잘생긴 그분 이시구만요 아니 처음 배에서 그런지 제 그 첫인상이 어떠냐면은 그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친청 누나를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만큼 이제 뭐 흔하다 이거지 얼굴이 아니 아니 그 누나가 이제 어촌계에서 바다가 보이는 이제 횟집을 안 운영하는 왠지 모든 걸 다 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첫인상인데 네 우리 김보 씨는 저 첫인상이 어때요 첫인상이요 네 무슨 맞선봐요 뭐 첫인상을 따지냐 지금 물어 첫인상이 굉장히 고와요 네 네 남자분이지만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선량한 눈빛 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은 칭찬으로 제가 이제 받고 오늘 뭐 또 재미있고 행복한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는 이제 좀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잠잠은 하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뭐 그냥 나름의 바쁘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본격 키워드 토크를 한 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화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들어갑니다 첫인상 좋은 친척 같은 누나 우리 개구먼 김보화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네를 준비했는데 네 이 물음표는 말 그대로 물음표예요 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글쎄요 혹시 예상하거나 네 혹시나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음 글쎄 김보화 하면은 뭐 유행어 캐릭터 어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쎈언니 뭐 쎈언니 자 그러면 쎈언니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이 물음표를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일단은 네 유행어를 만든 바로 그 사람 그 이 유행어가 언제 처음 시작이 된거죠 유행어가 1985년에 탄생을 했어요 어 왜냐면 이제 제가 81년에 어 일기로 개그계 일기로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데뷔를 했는데 그따 당시만 해도 대부분 어 이 남자 개그맨 위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제 막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 개그우먼은 어 뭐 보조 역할을 한다든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응대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뭐 캐릭터가 굉장히 미약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어 무대에 나가서 이제 남자 개그맨들이 뭐 그때는 굉장히 공개방송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막 중고등학생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4,500명이 모여요 그 공개홀에 그럼 무대 딱 나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거 한 7분 막 5분 8분 쫘악 풀어내면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고 막 본인은 굉장히 보람있어 하고 야 내가 예상했던 게 터졌구나 드디어 어디까지 어디서 터질까 체크까지 다 해갖고 갖고 가요 그럼 막 보기만 해도 제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 무대에 어 옆에서 그냥 보조 많은 역할이 아니고 나도 메인이 돼서 저렇게 한번 막 막 폭풍화 같이 한번 쏟아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에게는 그 사람을 알리려면은 그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애들 뭐 뻥짝 뻥짝 아 그 가수다 뭐 무조건 달려갈 거 아 그 가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개그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유행하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콜톨하게 어떤 유행어가 좋을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많은 분들이 뭐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뭐 언니도 그렇고 아주씨도 그렇고 막 일단은 말이야 그러면 내일 보자고 그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쓰는 단어보다 이렇게 좀 흔하게 쓸 수 있는 단어를 좀 더 내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시선 집중이 딱 되잖아요 네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시선과 미모를 견뎌 찾은 심각한 여자 김반사들이 했어요 처음에 너무 인사가 길다고 유혹 되게 먹었어요 고만하라고 그러다가 한 번에 두 번에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감독님한테 그래서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한 번에 한 달 하니까 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아저씨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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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뒤는 너무 길어서 못 따라와도 아저씨에~~까? 네 왜냐면 이 남의 이미테이션이나 흉내는 좀 약간 오바를 좀 해 줘야 재밌거든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저씨에~~까?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대중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무리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원조가 하는 맛은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또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연구 참 많이 했죠. 저도 세대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때 제 기억상에 일단은 이 다음에 유예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렇죠.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한 다음에 일단은 2단 놓고 2단은 3단 놓고 남자들끼리 그랬어요. 그렇군요. 3단 4단 1단을 다시 빼고 이거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달았으면 부록으로 달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면서 나온 유행어가 이제 아이 사람아 1단은 이란데 뭘 그리 놀랐나 이 유행어가 나오니까 정말 잠잠하던 대본이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 바로 이 사람아 아이 사람아 아이 사람아 뭘 그리 놀랐나 뭘 그리 놀랐나 다 통해요. 그러면 그때 공개방송 코미디 녹화를 했었을 때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개그맨이 어느 분이었어요? 개그맨이 뭐 우리 이용열 선배님 뭐 서세훈 선배님 그 다음에 뭐 강석 선배님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심영래 씨 뭐 뭐 김학래 씨 뭐 많이 계시죠. 최양락 씨. 그분들은 이제 주연급이었고 네. 그러면은 우리 김부하 씨 그 당시에 그분들 맞춰주는 역할 그렇지 맞춰주는 뭐 여자친구 역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동네 안악 1, 2, 3 또 동네 안악 1, 2, 3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주머니 주인공이 대사하는데 빨랫방이 1, 2, 3가 있어요. 그것도 서로 안 하려고 빨랫방이 이런 큰 놈을 잡고서 나 그 주인공 밑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야 카메라가 비치면 내 여기 규탱이라도 좀 나오잖아요. 저는 왜 그게 공감이 가냐면 눈물 나요. 완은요. 그래서 한 줄이 더 많거든요. 일단. 그렇죠. 있기도 하고 완은 부랴 먼저 튀어나가니까 카메라가 나부터 잡잖아요.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 역할인데 부랴 했다 그러면 동네 1, 2, 3야. 감독님이 캐스팅할 때는 완이나 2나 쓰나 뭐 있어도 없어도 되고 그냥 왔으니까 하나 주는 거야. 그냥 완 맡으려고 부랴 할 때 빨리 튀어나가면 그렇게 주인공 옆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제 주인공 옆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주인공 옆에 이렇게 이렇게 반쪽이라도 나오고 아유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이 전북 익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골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요. 엄마 나 이번에 그 정말 주인공 김병조 선배님하고 같이 하는 부부 역할이야. 거기 나오니까 꼭 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냥 편집을 딱 해가지고 그냥 내 부분만 덜어낸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가진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노력 조금 했어요. 여자 개그맨 중에 원조로 유행어를 만드신 거죠. 네. 아마 유행어가 가장 내가 많지 않을까 뭐 이런 개선이 엄청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유행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유 사람아 뻘거진 놀란다 오우 쏘사 쏘사 맙 쏘사 시목 너는 아느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텅 벨라 내셔 도답을 들어봐 쏘사 뭐라든지 등등등 이런 유행어를 그냥 육결에 한 번씩 제가 터뜨렸죠. 보통 많은 코미디언 개그맨 개그맨 분들이 본인의 모든 걸 알리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서 코미디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유행어가 있는 개그맨이 없고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행어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탄생이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매일 아이디어 심사를 봐요. 탤런트는 한 번 탤런트 일기 들어갔다 일기 들어갔다 그러면 영원한 탤런트잖아요. 어쨌든 네. 가수도 영원한 가수잖아요. 네. 가수는요. 그 2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 해. 지금 노래 신곡 하지마. 나 몰라. 옛날에 불렀던 거 하란 말이야. 네. 근데 개그는 저보고 하란 줄 알았어요. 개그는 옛날에 한 거잖아요. 다른 거 새로운 거 하란 말이야. 늘 그렇게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이 대중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 이제 대본을 그러니까 개그맨이 됐지만 개그우먼이 됐지만 시험은 매일 있어요. 매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수십 년간을. 지금 개그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팀워크 해가지고 짜가지고 매주 선의의 경쟁을 하잖아요. 이러면 20팀이다. 그러면 뭐 15팀만 필요하고 5팀은 미안하지만 다음 주라든지 뭐 아무튼 제외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그맨의 생활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 19살, 20살 때 데뷔하셔서 바쁘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개그맨으로 나이가 굉장히 빠른 축에 들거든요. 네. 데뷔가. 그럼 어릴 적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릴 적에 어떤 딸이었습니까? 어릴 적에요? 어릴 적에 굉장히 뭐 온순하고 온순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온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제. 아니요. 사실은 정말 온순하고 좀 재밌는 아이. 즐거운 아이. 그런 아이였죠. 고향이 저기 익산 옛날에 일이 거기셨는데 그럼 형제가 어떻게 돼요? 구성원이? 2남 5녀에요. 2남 5녀 중에 저는 딸로는 4녀고 이제 형제 중에는 6번째거든요. 그럼 다른 형제분들도 웃기셨어요? 뭐 재밌는 재밌는 형제도 있죠. 네. 재밌는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별로 안 하는 형제도 있고 똑같은 뱃속에 나왔어도 다 틀리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제일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형제들끼리 얘기하고 나면 제일 많이 목이 쉰 나는 나야. 네. 목이. 말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해가지고요. 그냥 만나서부터 그냥 그냥 잘 때까지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떠돌아대는 얘기 뭐 아우 글쎄 뭐 어떤 저 뭐야 음식점 앞에 아우 우리 옆집 할머니가 얘기해 줬는데 음식점 앞에 음식점이 뭐 새로 생겼는데 뭐 그지 양반이 모자를 들고 한 푼 집시오 한 푼 집시오 그러더니 세상에 1년 있다가는 모자 2개를 놓고 한 푼 집시오 한 푼 집시오 그랬대. 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본점이 잘 돼서 체인점 냈어요. 막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3박 4일 웃었잖아. 막. 그리고 막 가족들이 막 자다가도.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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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정도로. 나는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어릴 때부터 꿈이 이쪽이었어요? 저는 네. 중학교 때부터 꿈이. 저는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뭐 연극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는 이제 뒷동산에 교회가 있잖아요. 뒤에. 그럼 막 학교회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막 크리스마스 날 떡 준다고 하니까. 그 떡 그거 먹으려고 막 교회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름 성결학교라고 했잖아요. 성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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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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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안 갔고. 하하하하하. 성경학교 때만 나타나는 김보아. 뭐 주니까. 김보아 어린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연극도 해요.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 넌 소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나눠 주잖아요. 다른 교과서는 다 핑 다 내던지고 국어책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울 정도로 막 그 국어책을 좋아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원술랑이나 토끼와 거북이 뭐 이렇게 연극이 벽혀 있었어요. 네. 우리 때는 교과서에. 그거를 그냥 미리 다 연습을 해놓은 거야. 방학 동안에. 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할 사람 한번 먼저 손 들고 나가가지고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생님이 보시면서. 어우 넌 굉장히 끼가 많다. 그쪽 방면으로 코미디안 쪽으로 좀 방향을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막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어우 너 꼭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코미디안이 되거라. 어우 진짜 막 안 되면 너 내 손에 장지질 거야. 막 이럴 정도로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아무리 재밌게 해도 재미없는 친구가 있고. 내가 얘기를 막 하면은 귀에 쏙쏙 박혀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이셨던 것 같아요. 말을 참 맛깔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이제 뭐 오락부장. 그거 되게 귀찮아요. 그 아이템 짜가야 되고. 근데 오락부장은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아주 따는 당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응원단장 뭐 그 다음에 소품 가가지고 또 뭐 장기자랑 쇼 이러면 뭐 또 소품 준비해가지고 또 아이들 즐겁게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진짜 여름철에 그냥 맨맨 목에 달라들고 막 공부하려면은 막 땀은 질질 나고 지루하잖아요. 애들 조는 애들 많고 이럴 때 딱 선생님이 책 딱 떴고 하시는 말씀. 보아 나와라. 그러면 이제 아유 무슨 노래하나 무슨 노래하나 아유 미치겠네 무슨 노래하나. 그냥 사명감으로 웬 사명감. 의무감이죠. 완전 의무감 이런 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른 애들은 뭐 이송정푸른 이런 노래 하잖아요. 저는 그냥 탁 가지고 온다고 예사랑이 뭐 이런 노래랄지. 뭐 아메리칸 타국 땅에 져있나 그리. 이러면 이제 막 폭소가 막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줄에 1반에서 7반까지 다 모여드는 거야. 방금 누가 노래했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웃었냐고. 그게 소문나면 이제 또 원정 가기 시작해요. 뭐 2학년 5반 뭐 2학년 8반 뭐 아유 학창시절 그랬답니다. 그러면 뭐 학교에서 완전 우상이었고 스타였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 날 때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 공부는 어느 세월에. 다 같이 시작.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19살 때 데뷔하신 겁니까. 네네네네. 그럼 어떤 계기가 돼서 데뷔하신 거예요. 계기는 제가 이제 버스 통학을 했어요. 버스 통학을 했는데 이렇게 딱 타면요. 그 시간 때 그 시간 때 이제 뭐 이렇게 하교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PR 스파트라 그러잖아요. 공부 모집. 네 뭐 어디 방송국에서 개그매를 모집합니다. 뭐 저 몇 세 이상 뭐 무슨 무슨 용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원고를 써오시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잖아요. PR 스파트가 한 세 번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응모해야 되겠다. 나한테 하라는 게 계신 것 같아. 해야지. 그러고 하고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지방 방송부터. 지역 예선. 예선이 먼저 있죠. 지역에서 예선을. 한 두 번 봐요. 두 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되면. 이제 본선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럼 그때 어떤 내용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기억이 나세요? 제목만 기억이 나요. 한국인의 한국 여성의 심리 묘사. 제목은 그럴싸해. 있어보이는데요. 있어보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별로 크게 내용은 크게 못 웃겼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 주위에 그 말씀하실 때마다. 뭐야 밥 먹었냐. 언제 언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집어넣었어요. 어머 너는 옷을 샀는데 아버지 옷이니 언니 옷이니 옷이니 옷이 걸어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20대는 이렇고 30대는 그렇고. 뭐 40대는 그렇고. 그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차 2차를 붙고. 아마 한 3차까지 했을 거예요. 지역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4차 5차 6차.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뭐 예능이나 예술이나 이런 문화에 너무 목말라 했던 시절이에요. 1980년대니까. 70년대 80년대니까. 너무 목말라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경쟁률이 보통 몇 대 몇 정도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있었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치열했어요. 7명인가 됐는데. 뭐. 뭐. 글쎄요. 뭐 1000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이죠. 동기. 저희 동기요. 그렇죠. 어느 분. 저희 동기는. 저. 어명수 씨. 네. 그다음에 최양락 씨. 네. 그다음에 맥 이상훈 씨. 네. 그다음에 이경규 씨. 뭐 김정열 씨. 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동기 중에 여성 개그우먼 없으셨던 거예요. 어. 여성 개그우먼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 이제 워낙 이렇게 뭐. 그냥. 그. 글도 써야 되고. 뭐. 계속 테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위반 타위반. 그냥.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꿈꾸던 거고. 정말.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인데. 막상 또. 부딪쳐보니까. 어. 매일 이 글을 쓴다는 게. 숙제예요. 숙제. 저희의 숙제. 그래서 이제. 글을 써가야 되고. 이제 꽁트나 뭐 재미난 그런 소재를. 발굴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 숙제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네. 선배님이나 감독님한테 검사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이제. 작품을 짠다든지. 자기가 이제. 그거 위주로. 투입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래. 합격을 못하면. 매주. 해야 되는데. 그 합격을 못하면. 그날. 그번 주는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재미난. 그 에피소드도 있어. 엄영수 씨하고 라디오를 했었어요. 김학래 씨하고. 김학래 씨가 MC야. 그리고 엄영수 씨하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돼가지고. 신인이니까. 그 프로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영수 씨는. 지금도 그러지만. 항상 뭐. 아이디어 보따리를 뭐. 자기보다 더 무거운 거를 막. 깽깽 막. 메고 다녀요. 아이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때는. 연배는 많이 차이나죠. 그분이. 훨씬. 연배가 높으시니까. 아이고. 오늘 역할 있어. 아이고. 저 오늘. 못 써가지고요. 불합격마저 역할 없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얼른 하나 드려줄게. 어. 여보라. 아무도 없느냐. 예이. 이거 한마디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보라.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예이. 이러면 출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출연자가. 그날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덕도 또 봤네요. 엄영수 씨가. 글을 잘 쓰니까. 이제 퇴짜 맞은 날은. 엄영수 씨가 하나씩 껴줘. 그렇게 이제 간단한 대사 뭐.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요. 뭐 이런 거. 동기회가 좀 있었군요. 아. 동기회가. 굉장했죠. 엄영수 씨는. 지금도 굉장히 배려심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남 어렵거나 좀 안 된 거를 못 봐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맘 먹고. 아. 좋은 분이죠. 예. 그렇게 데뷔하셔서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스타가 되진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무명 시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4, 5년 겪었죠. 4, 5년.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우. 보아는 개그맨 같지가 않아. 그리고 잘 못 웃겨. 응. 그. 전혀 안 웃겨.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이. 내가 그만둬야지. 두기 전에 점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러고. 하하하하. 내가 이제. 응. 그러고 이제. 그. 역순회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여차 저차 저차. 이런 사람인데. 그냥 잘 안 돼가지고.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요. 우리. 예.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제 팔자가 어떤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쌀을. 이렇게 쌀을. 팍! 뿌리는. 그러면서 이제 점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그냥 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막 수리.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한자로 뭐. 이렇게.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별이 보인다. 별이 보여. 얼른 서울로 올라가시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점 보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디 가망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별이 보인대. 빨리 서울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또 차표를 끊어가지고. 또 이제. 서울로 왔죠. 그러면서. 아유. 유행어를. 아니 아십니까. 내놨는데. 이게 반응이 있고. 일단은 반응이 있고. 아유. 사람아. 뭘 그리 놀란다. 어느 세월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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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뭐. 너무. 진짜 몸이 2개 3개를 해도. 너무 바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역술이니. 인생의 은인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로 안 갔다면. 맞아요. 어쩌면 그 양반이. 아유. 고만 때려 치는 게 좋아요. 이랬으면 진짜. 난 그랬을 거예요. 그럴 각오로 내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그분한테. 누구 물어볼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진짜. 진짜. 한 1년 있다가. 그렇게 막. 유행어가 터지면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그냥 뭐. 진짜 제 별명이 그때. 수도꼭지였어요. 틀면 나온다고. 진짜. 아유. 좀 덜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나온다. 막 이럴 정도로. 일단은. 있는 사이로. 달리는 기분. 아이 사람아. 뭘 달려. 비행기 7시 거 타니까. 7시 거 타야 된다. 딱 탔어. 그럼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세상에. 부산 거를 탄 거예요. 어머머머네. 제주도 아니에요. 아이고. 언니. 큰일 났어요. 한 번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시작. 왜 엄마는 왜 맨날 아파. 엄마 죄송해요. 나 혼자 조용히 읊졸여 본다. 엄마. 오늘 밤엔 내 꿈속에 꼭 한번 나타나줘요. 정말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일단은. 안녕하십니까. 시선과 미모를 견메쳐서. 시선과 미모를 견메쳐서. 시선과 미모를 견메쳐서. 시선과 미모를 견메쳐서. 처음에 너무 인사가 길다고 유혹 되게 먹었어요. 고만하라고. 일단은. 2단 놓고. 2단은. 3단 놓고. 남자들끼리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3단 4단. 1단을 다시 빼고. 아하하하. 요거 있었습니다. 아우. 거기까지 달았으면. 부록으로 달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메리카 타국 땅에. 차인나 그리. 하하하하하.